안녕하십니까 청담동에서 성형외과 의원을 개원하고 있는 박현성형외과 전문입니다 지난 동영상에서 연예인과 같이 볼록한 이마를 만들기 위해서 이마필러나 이마지방이식을 하게 되면 그 연예인의 아주 순한 이마가 되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황병이마가 되는 이유가 그 아랫이마가 나오고 윗이마가 이렇게 뒤집어져서 발생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마가 꺼졌다고 해서 이마에 이렇게 주름이 있다고 해서 이마를 막 팽창시켜서 그 주름을 필수 있지 않을까 아 이렇게 해서 필러를 맞으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어 이게 잘 보이십니까 어 이렇게 나이가 들면 이렇게 주름이 생기고 울퉁불퉁한데 어 이 울퉁불퉁한 것을 필러를 채워서 이렇게 해서 어 이렇게 해서 불려서 주름을 없앤다는 것은 뭐 이론적으로는 가능합니다만 아 그게 그 어떻게 해서 어 그 좋지 않은 그 부작용들이 발생하게 되는지 그 성형학 성형외과학적 그 원리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왼쪽에 이마가 평평한 상태와 오른쪽에 이마 가로주름이 많이 생긴 상태는 여기 중간 사진에서 보시는 그 이마 피부 아래쪽에 전두근이 수축해서 생기는 주름인데요 이 전두근이 그 이마를 이렇게 어 눈썹을 이렇게 올려서 이마가 쭈글쭈글하게 할 때 하는 피부 표정 근육입니다 이런 근육이 수축을 하게 되면 수축을 하게 되면 주름이 이렇게 구겨지게 되는 거고 이렇게 이완을 하게 되면 이마 주름이 펴지게 되는 건데요 그 왼쪽이 전두근을 이완한 상태이고 오른쪽이 전두근을 수축한 상태인 것입니다 그 피부가 이 철고무 같이 말랑말랑한 그 어렸을 때에는 이렇게 피부가 구겨졌다 펴졌다 많이 해도 전두근이 이완되면 이렇게 오른쪽과 같이 평평하게 복원이 됩니다만 그러한 구겼다 펴짐이 40년 50년 지속되다 보면 이렇게 이마 가로주름이 고착이 되는 것입니다 오른쪽 할머니의 그 이마를 풍선 뿔리듯이 이마 필러 이마 지방이식으로 불룩하게 해서 저 주름이 다 펴질 정도로 빵빵하게 하면 이마가 너무 넓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마축소 거상술과 그 윗이마 지방이식술을 받으신 그 50대 중년 여성분이 계셨는데요 원래 처녀 때부터서도 그 약간 그 눈썹뼈 부분이 조금 나와 있었는데 그 이마에 주름도 잡히고 눈썹뼈 위쪽도 꺼지고 해서 이 노란 타원 부분에 필러를 여러 차례 맞으신 분이셨습니다 이마 필러 종류는 여기 유튜브 상에서 말씀드리기 그렇고요 이분이 원래도 순하고 그 귀염상은 아니셨다고 하였는데요 나이가 뭐 그 5살 10살 20년 막 이렇게 먹어가면서 인상이 그 자기 자신이 견딜 수 없을 정도로 좀 강해지고 그 아줌마 티가 나더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원인이 이렇게 노란 타원 부분에 꺼진 이마나 주름진 이마에 필러나 지방이식을 해서 동그랗게 윤기시키게 되면 빨간 화살표 방향으로 눈썹이 내려오게 되면서 전태궁이 좁아져 답답하고 강한 인상이 되며 그 위로는 파란 화살표 방향으로 이마 각도가 훌러덕 넘어가게 되고 넓어지면서 남성스러운 이마 각도가 되기 때문입니다 여기 한번 두 여성분의 이마라인을 비교해 보시면 재미있으실 텐데요 그 이마만 보자면 왼쪽이 누운 이마이고 오른쪽 이마가 볼록한데요 만일 이마 필러로 왼쪽 이마를 오른쪽 이마처럼 볼록하게 한다면 방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빨간 화살표 방향으로 눈썹이 내려오면서 오늘 말씀드린 사례자분의 경우 처녀 땐 약간 눈썹뼈만 정도 나오는데 이 성형수술을 받으면 받을수록 눈이 깊어지고 급기야는 옴팍 눈처럼 눈이 질까랗게 되고 표덕스럽게 보인다고 호소를 하셨더랬습니다 관상성형을 전문으로 하는 저희 박현성외과에서의 치료 방향이라고 한다면 그 오른쪽과 같은 얼굴을 왼쪽과 같은 비율로 만드는 것인데요 지난번 한국인 노아에 대한 얼굴 비율 동영상에서 여기 녹색 세로 길이의 실제 눈 크기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실생활에서 눈이라고 인식이 되는 비율은 눈썹까지의 빨간색 길이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여기서도 보면 눈의 크기 즉 녹색 화살표 길이가 어디가 큽니까 눈동자가 크면 소 눈망울처럼 선하고 순하게 보여야 하는데 그러십니까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상식과는 좀 많이 다르다는 것을 느끼실 것입니다 그럼 오른쪽 여성의 처진 눈썹을 올리기 위해 그 이마 눈썹 고장수를 이렇게 하면 그 이마가 더 눈썹이 올라가는 것만큼 이마가 더 넓어져 얼굴이 커지겠습니다 그래서 왼쪽 얼굴과 같이 그 넓지 않은 이마와 높은 수술 그 높은 눈썹을 만드는 수술이 그 이마의 필러를 맞아서 팽창이 된 이마 면적을 줄이면서 눈썹을 눈에서부터 이렇게 멀리 떨어뜨려 갑갑한 눈매를 시원하게 만드는 이마축소 거상술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또 여기 케이스를 들어 설명을 드리면 그 왼쪽 여성의 경우 이마 경사와 각도가 뭐 가히 연예인 뭐 앞통수 비율입니다만 그 이마가 넓고 눈썹이 낮으면 그에 반면 오른쪽은 눈썹이 높고 상대적으로 이마가 좁아 보이는 얼굴형입니다 사실 관상하게 이마가 넓어야 좋은 거 아니야? 뭐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어차피 나이가 들게 되면 눈썹이 처지고 이마가 넓어지기 때문에 또 보톡스를 맞아도 이마가 넓어지고 이마 필러를 맞아도 이마가 넓어지고 뭐만 했다 하면 이마가 계속 넓어지기 때문에 더군다나 지금 100세 시대인 그 현대 미적 기준으로 본다면 가능하다면 젊었을 때 눈썹이 높고 이마가 넓지 않은 얼굴이 예쁜 연예인 비율이 되겠습니다 자 지난 몇 주간 그 볼살 필러 그 다음에 뭐 이마 필러 뭐 등에서 잘 해야 한다 얼굴을 그 비율에 맞게 잘 적응증에 맞춰서 잘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다음 동영상 부터는 그 이렇게 약간 주걱턱형 그 하관이 좀 큰 얼굴에서의 관상성형 그리고 또 약간 좀 합죽한 입 매서의 관상성형 그리고 또 일반인의 코의 라인과 연예인의 코의 라인이 어떤 점이 차이가 나는 것인지 그러한 그 성형 비급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동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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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